여보세요? 그 혹시 그 트위터 분들 진짜 죄송한데요 트위터에 있던 분들 너무 죄송해요 그 아니 렉이 걸려서 누굴 초대할 수도 없고 내가 마이크를 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잠깐 내가 조금 더 들어오면 설명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밖에 못 켜냐 좀 밝아졌다 아니 그게 이게 내가 그거를 하다가 진짜 여기로 와서 죄송한데 여기로 와서 죄송한데 어떻게든 빨리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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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아니 렉이 걸려가지고 렉이 걸려서 그게 안 돼요 그 뭐냐 그 뭐야 그 뭐야 그 그게 안 돼요 그 뭐냐 내가 마이크를 키고 내 마이크를 키고 싶어도 내 마이크 화면도 안 보이고 그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재연결 클릭만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그 트위터 분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 인스타 분들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게 빨랑 팬들한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아니 지금 지금은 들리죠? 잠깐만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잘 들리죠? 헬로우 오빠 자 좀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한 번만 더 설명을 후다닥 드릴게요 자 그니까 제가 그 인스타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트위터 스페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트위터 스페이스가 렉이 조금 걸려서 제가 제가 일단 튕겼어요 렉이 걸려서 못 들어가졌어요 근데 그 뭐야 그 뭐야 그 그 그거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렉이 걸려서 안 들어가져 그리고 내가 발표자를 뽑지도 못하는 이 정도의 렉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야 하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빨랑 이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 여기로 왔어요 일단 급하니까 일단 급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 그 그 그 온 김에 그냥 그 앨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앨범 들어보셨나요? 앨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번부터 7번 트랙까지 나름의 이렇게 기승전결을 이제 그린 트랙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너무 이게 폭파해서 여기로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물론 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뭐 형들도 다 형들 누나들 다 고생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예쁜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를 다시 해줘 아니 스페이스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걸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이게 아니 트위터를 누르면 튕겨요 일단 내 거 기준으로는 내 거 기준으로는 트위터를 누르면 튕겨버려가지고 이게 조금만 이따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끝내서 일단 미안해요 아니 내가 무슨 말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죄송...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1번부터 7번 트랙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도 쇼케이스를 잘 마치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순위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9위까지 본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밥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오라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해야 돼 잠깐 하고 내 차 와서 라이브 켜고 차 막 거기서 하는 게 뭔가 조금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보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차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금방 밥을 조금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아니 그 뭐야 그 스페이스 진짜 미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누르면 튕겨요 누르면 이렇게 퍽 하고 꺼져버려요 그 화면이 진짜 미안해요 트위터 분들도 죄송하고 인스타 분들도 죄송해요 그 그 어쨌든 다들 감사합니다 영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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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하트 Thank you for releasing your album Thank you 당신이 오면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이 됩니다 저 재미없다는 건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책 읽으세요 죄송해요 일단 나중에 차라리 뭔가 트위터 본사에 가서 더 좋은 컴퓨터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핸드폰은 못 버티나 봐요 진짜로 아이고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내서 죄송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댓글을 좀 읽어볼까 안녕 안녕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이 말을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면 행복해할 텐데 다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땡큐 댓글을 읽고 싶어요 오빠 화이팅 하세요 뭐야 데이닝 하이 다들 안녕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코코는 어디에 있는지 코코는 아직 오늘의 TMI TMI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찾았다 뭐 진짜 어디 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달아 데일리는 뭐지? 네 하트 하트 I love you 용지 오빠 왜 부르세요? 러브 러브 유 땡큐 땡큐 하이 프롬 멕시코 하이 멕시코 랍나 줍줍 랍... 랍? 랑락 줍줍 오케이 스쿨 스쿨 랍나 줍줍 랍나 줍줍 땡큐 랍나 줍 하이 프롬 타이완 하이 타이완 TMO 죄송합니다 랍랍 프롬 필리핀 하이 프롬 필리핀 랍나 줍줍 You're so handsome 땡큐 용지 너무 좋아 태국어 Hi from Indonesia Hi Indonesia Hi I love you all your songs 땡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하러 가슈? 드라이브 하러 가슈? 드라이브 하러 가슈? 안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고 날 안 좋은 날 밤에 운전하면 안 좋아요 뭔지 알죠? 또 만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진짜 가볼게요 진짜 트위스래 트위터 스페이스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잘 물어보고 다시 할게요 너무 끊기니 어떻게 뭐 방안을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가슈의 영재였습니다 안녕 너무 형식적이었다 전 가볼게요 안녕 진짜 끌게요 안녕 안녕